정보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예제는 규격과 단가는 if하고 is블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품명의 데이터가 공백일 경우에는 공백으로 처리하고요. 품명이 공백이 아닌 경우에는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품명을 찾고 오른쪽에 규격과 단가를 찾아서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규격부터 품명에 따라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올 수가 있겠죠. d 사이 커서를 갖다 놓고요. vlookup 이란 함수를 이용합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찾을 값은 바로 왼쪽에 품명이 입력되어 있고요. 테이블 어레인은 오른쪽 제품 목록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열여서 품명을 찾은 다음에 두 번째 열여서 규격을 세 번째 칸에 와서 두 번째 영역에서 규격을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false 또는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a001은 박스라는 규격을 찾을 수 있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요. 앞에 데이터가 품명이 있는 데이터는 잘 찾아서 오는데 이렇게 비어있는 데이터에는 오류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if와 isblank 함수를 이용해서 blank이라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d4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요. isblank입니까? 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수식을 작성할 겁니다. 바로 왼쪽에 c4가 클릭이 안되면 직접 c4라고 쓰셔도 되고 다른 셀을 클릭하셔서 방향키를 이동하셔도 돼요. c4를 입력하고 괄호 닫고요. isblank입니까? blank이면 심표 저희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표 그렇지 않다면 아까처럼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if에 대한 가로가 맨 끝에 닫히셔야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현재 값에는 변화가 없어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아까 공백이, 에러가 있었던 부분에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단가입니다. 단가도 마찬가지로요.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찾을 값은 품명을 가지고 테이블 어레인은 오른쪽 Q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열에서 품명을 찾고 세 번째에 가서 우리는 컬럼 인덱스 넘버에다가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아까처럼 오류가 발생을 하죠. 이럴 때 if와 isblank 함수를 이용하셔서 if 만약에요 isblank입니까? 어디가? 품명이요. C4가요. 그렇다면 심표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심표 그렇지 않다면 V1컵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끝에 가서 if에 대한 가로는 닫아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품명이 비어있는 데이터에는 공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가액을 구하실 건데요. 공급가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에요. 수량 곱하기 단가 계산하면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요. 그래서 아까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셨던 단가에 있는 데이터들은요. 오류가 또 발생을 해요. value 오류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있다면 에러가 있다면 음 오류가 발생하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if하고 iserror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수식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iserror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금 전에 계산하신 결과에 계산하신 결과에 아 이즈가 왜 여기 들어갔을까요? 다시 볼게요. 예 다시 등호 커서 갖다 놓고요. if 정확하게 더블클릭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iserror 더블클릭 그리고 나서 어? 그래도 마찬가지네요. 왜 이렇게 될까? 그러면 가로가 문제인 것 같으니까요. 일단 iserror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iserror에 대한 계산식을 넣었어요. 계산식을 넣었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에러가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 계산식을 통해서 계산한 결과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이제는 에러가 있었던 곳에 공백 처리가 되어서 오류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정보 함수를 이용하셔서 isblank하고 iserror 함수를 이용해서 표의 값을 찾아오고 계산하는 작업을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정보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자리가 홀수이면 남이고요. 짝수이면 여입니다. 홀수라고 하면 주민등록번호의 1과 3이 홀수이잖아요. 홀수이면 남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짝수이면 2하고 4가 짝수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있는 숫자를 한번 구할까요? 커서를 D4에 갖다 놓으시고요. 여덟 번째 해당한 숫자를 구하겠습니다. 미드함수 이용하시고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여덟 번째 신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일리도 없네요. 3, 4만 나오네요. 3 또는 4가 표시가 되는데요. 3이면 홀수고 조건부 서식에 조건부 서식에 아니 고급 필터에나 조건부 서식에 이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 문제가 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홀수입니까? 라고 I, S, O, D, D 라고 입력합니다. 숫자가 홀수이면 출입값을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가로 열고 또는 탭키 또는 더블클릭 하시고요.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홀수가 아니니까 짝수이니까 홀수가 아니라서 false라는 결과가 표시가 되었고요. 홀수가 있는 데이터 부분에는 true라는 결과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if 함수를 이용하셔서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true가 있었던 곳에는 남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false가 있었던 곳에는 여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엔터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남과 여에 해당한 성별이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에 자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민등록번호에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1분단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2분단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 왼쪽에 두자리 숫자를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두자리 자리를 이용할 거면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하겠죠. left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그 다음 이 데이터가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예제에서는 이즈2분 함수를 이용해서 짝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이즈2분이라고 입력하시고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짝수이면 추루가 표시가 되었고요. 홀수이면 false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즈2분을 이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홀수 년도에 태어나면 1분단이고 짝수 년도에 태어나면 2분단이니까 우리는 추루이면 짝수이잖아요. 짝수이니까 2분단이라고 먼저 표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홀수이면 1분단이라고 입력하시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그 다음에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주면 짝수 홀수에 따라서 1분단 2분단이라고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함수에 isblank iserror 그 다음에 isodd 그 다음에 isev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